고란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뜻을 풀이하자면 홀로 슬피 우는 새 아 슬프다 말부터가 좀 슬프잖아요 이런 살이 있는 분들은 거의 일부 종사를 못하고 싱글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? 그럼 나한테도 그런 고란살이 있나?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싱글맘 팔자거든요 네네 커뮤니티에도 싱글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네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싱글맘도 많이 계시고 많죠 이 팔자 어떻게 된 건가? 우선 무속적인 팔자 사주 명의적으로 이 사람은 혼자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현실적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덕분TV니까 무속적인 것부터 해야겠죠 네네네 살에 여러 가지 십이신살이라고 여러 가지 살이 있잖아요 뭐 영맛살 반환살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살도 있는데 고란살이라는 게 있어요 고란살 네 이게 뜻을 풀이하자면 홀로 슬피 우는 새 아 슬프다 저기 말부터가 좀 슬프잖아요 네 홀로 방을 지키는 여성을 표현한 그런 살이거든요 상당히 흉살이죠 네 안 좋은 살이고 이런 살이 있는 분들은 거의 일부 정사를 못하고 싱글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? 그럼 나한테도 그런 고란살이 있나?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주에 네 사주 일주에 갑인 정사 그리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신의 무신 을사 을사까지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고란살이 있다 이 일주는 이제 사주 팔자에 내가 태어난 일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막막하잖아요 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남편만 안 주고 다른 건 다 줍니다 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었는데 남자들은 돈이 많을수록 이성 그러니까 와이프부터 해서 뭐 불륜 이런 이성을 많이 찾게 되는데 여성들은 능력이 있을수록 남자가 필요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나는 결혼할 맘이 없다 라는 CEO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충분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또한 고란살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흉살이라고 한들 양날의 건과 같아요 한쪽은 나를 베지만 한쪽은 안 좋은 걸 베요 무조건 안 좋다 라는 생각만 하기보다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럼 혼자 살 팔자야? 라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남자를 컨택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살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 팔자인가? 고란살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최대한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부부 사이가 주말부부라든지 아 주말부부 네 같이 밥을 먹되 너는 저기 산 끝에 가서 먹어 이렇듯이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한 곳에 있더라도 각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살을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될 것 같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찾아보니까 저 고란살이 있는데 저는 제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능력이 모르겠다 내가 어떤 걸 해서 잘 먹고 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잘 벌지 아이는 커가는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신혜림을 받기 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과 대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장면집에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시켜야 되잖아요 뭐 여기 자장면 하나 주세요 이것조차 싫어해서 제가 원래 장사를 했었는데 알바한테 시키라고 말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이렇게 PD님이랑도 대화를 하고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뭘 잘할지 고민하기보다 우선 하세요 뭐라도 그러면 거기서 내 살 길이 찾아서 나와요 이 살이 있는 분들은 근데 굳이 고란살이 없어도 싱글맘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후자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남편의 뭐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처음부터 미혼모라든지 이렇게 싱글맘으로 살아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고란살이 없고 딱히 안 좋은 살이 없다 하면은 끝까지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배피를 아직 못 만났을 뿐이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외롭다 나는 언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염없이 좀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배피는 꼭 찾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살 팔자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싱글맘 팔자라는 게 요즘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고 물론 남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외롭다 나는 정말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아가면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